가만히 있어봐 아니 뭘 써야되냐 작봉은 답이 아닌데 와 나 진짜 무슨 이거밖에 쓸게 없는데 와 잠깐만 이거 걔 노답이야 지금 이거 작봉인데 작봉인데 와 이거 날리는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 많은 애들을 어떻게 죽여 이거 그냥 평타로 때린다는 얘긴데 평타가 존나 사귀길 바라야지 뭐 뒤졌네요 와 이거 뭐야 야 얘 뭐야 가만히 있어봐 야 어우 야 진짜 이거 너무 약한데 왜 쟤 어떡하지 내가 기술을 뭐 모르나 주박술 주박술을 공중에서 세모를 해봐야겠다 이거 말고 아 이건가보다 야 저걸 해야되나보다 주박술을 주박술을 해야되나봐 어 어 애들 막 우와 주박술을 해야되나봐 어 뭐야 한 명 주박술 되네 아 와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하면 좀 죽긴 죽네 몇 명이 빨리긴 하네 이걸로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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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 이런식으로 돌아가서 이런식으로 아 그래 이거야 아 나는 저기 한 명이 막힌다 생각을 했어 어 여러모로 동시에 하네요 어이 이거지 아 해결책 찾았어 오케이 아 이게 저절로 먹어지냐 오케이 바로 가자 얘네들은 굳이 체력 쓸 필요 없다 간다 간다 작봉 작봉이 짱이야 작봉만큼 좋은게 없어 간다 애들 한번 몸머리를 제대로 해야겠네 몸머리를 한번 애들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렇지 이거지 어우 두대만 맞추면 죽어 무조건 마킹한 다음에 한번 그 부위를 찌르면 암살하는게 얘 그 설정 아니겠습니까 어 즐겨찾기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야 얘한테 이거 쓰면 제 꿀맛이겠다 싸 두대면 죽지 이거지 어우 뒤졌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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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서 이런 애들이 거대한 애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거 작봉으로 죽이라고 어 간다 아 미친 한번 써봐 한번 써봐 아 맞다 효수르님 그 혹시 쪽지 안왔어요? 둘돌림도 쪽지가 안왔다 하더라고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메일 주소 메일 주소 아프리카 쪽지가 오류가 나서 안올수도 있어요 어 안갔나봐 문상이 둘돌리는 그래서 메일로 보내줬거든? 어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어디다 쓰면은 저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 제 방부 아니지 저는 쪽지를 받아주는게 되거든요 어 그냥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세요 아니 아니 여기 말고 제 아프리카 쪽지로 보내줄 수 있으세요 그걸로 보내드릴게요 아프리카가 이상해 쪽지 기능이 안 돼 돼진다는 사람들 있고 안 된다는 사람들 있고 돌아버리겠어 아니 얘는 근데 작봉으로 어떻게 죽이지? 마킹이 안 돼 얘는 마킹이 안 돼 얘 어떻게 죽여 야 쟤.. 아 맞다 얘는 이거에 굉장히 치약했던 걸로 기억해 내가 이거 이 기술에 이 기술 이거에 이거 어 이거에 데미지 많이 나이더라고 쟤네 그치 그치 이걸로 죽여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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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야 가만있어봐 두 박수 있어 그렇지 뭐가 좋은거지? 보내 보내 야 보내 그렇지 보내 버리고 뒤졌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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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말고 야 얘 말고 얘 그치 그냥 바로 작봉해서 어머 영압이 없어 마무리해 아 씨 게이지가 안 차 아 보내 아 죽었네 게이지가 없습니다 와 소이폰 진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깨네 어떻게 뒤져 뒤져 야 뒤져 이거야 감사합니다 유그르님 아 이그니션 있어요? 아 그러네 야 그러면 얘네들한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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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갑시다 간다 소이폰 개 이름 뭐라고? 이름 뭐야 야 작봉 내 공편 작봉 내 공편 간다 작봉 내 공편 개 연피 심샷 연피 심샷 깔끔하네 네 아 이걸 썼어야 됐네 아 이걸 썼어야 됐네 그 다음에 저 게이지 먹으면 바로 찼는데 아 이걸 썼어야 됐던데 이걸 못봤네 네 깔끔합니다 체력 체력 또 있어 게이드 지가 찾기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헤 에헤 죽을려고 오셨구만 죽을려고 아니 그만 잡아 지혜를 마킹하고 마킹하고 기다려 마킹하고 기다려 마킹하고 바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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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은밀 기동이다 은밀한 녀석들 뭐야 그냥 가도 되잖아 안 가지네 뒤에 애들 다 제거해야되네 어 뭐야 다른 애들이 나왔어 자 두마리 깔끔하게 제거하고 그렇지 버텨 버텨 체력 쓰지마 엄청 너 몸 약하니까 어그로만 끌어 그렇지 걔 몸머리 쩔었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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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게이지 채우고 어이 단두대에 다 죽을 수 있다는 설정 개맘이 드네 손맛 있잖아 진짜 딱 가서 한번 긁어요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또 긁어 끝이야 어 무조건 죽어 얼마나 편해져 거북이 막 뒤집고 벼에 지랄해 나 있었는데 아까는 어 간단해 이거는 다 보내 두대쩜 소위폰이 제일 최강이다 야 소위폰이 제일 최강이네 에 에헤 한 번 더 쓸까? 게이지가 또 있거든요 어 야 너가 있으셨구나 가셔야지 개에에에에에엣 깔끔하게! 에에에엣 핵폭탄샷! 사실은 뭘 살았던 이들은 야.. 짜져있어 깔끔하다 야 전혀 은밀하지 않아 전혀 은밀하지 않아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애니토론은 네이버에서 해주세요 블리츠카페에서 얘기하다 보면 토론 방송되기 때문에 나한테 집중해 애들아 나 관종이야 알았어? 오른쪽 위에 있는 공지 한 번씩 읽어 나 관종이야 나한테 집중해 아 얘 진짜 토 나올텐데 얘가 똑같은 보라색인가 뭔가 그 겉에 저기 생기면요 아마 제 체력이 갈거에요 노화되서 얘는 두대 안 죽을거야 잠깐만 쟤는 왜 저러고 있냐 아 뭐 카톡 왔어 노니아가 카톡을 했네요 얘는 두대 안 죽어 막힘이 안돼 그래도 이거밖에 지금 딜 넣을게 없다 야 우와 진짜 큰일이다 쟤는 전혀 딜 넣을 수가 없어요 근접으로는 진짜 아닌데 쟤를 어떻게 근접으로 싸우냐 어우 이봐 이봐 쟤 진짜 어떻게 해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젠장 그냥 한 번 붙어볼까 그래 콤보만 잔이면 괜찮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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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게 뭔가 쫌 약간 약식콤보가 되네 어어 다른 애들도 좀 이게 되던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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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야 어어어 뭐야!! 어 많이 안달았어 많이 안달았어 모션 때문에 놀랬네요 많이 나은지 알고 저거 저러고 있을 때 가면 안돼 저거 각성이야 느낌이 안좋아요 저러고 있을 때 가면 안됩니다 어 막 근처에 지금 막 보라색 기운 느껴지죠 저가면 아마 체력탈거에요 근처로가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체력 왜이래? 이런 거지같은 저항도 할 힘이 없다니 체력포저 어디갔.. 어! 체력포저 먹었네? 어 안돼 안돼 노하드 노하드 아 안돼 안돼 아 저 진짜 저 각성이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가 없네 아 속박 그래 속박 한번 해보자 어 됐어 이거다 야 이거야 이거야 얘 뭐야 나 지금 계속 대미 다는 거냐 지금 아 속박을 한 다음에 작봉을 해보라고 괜찮은 생각이네요 자 먼저 속박을 하고 작봉하고 게이지 게이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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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봉 안되네요 어 마킹 됐다 마킹이 되는데 처음에만 모션이 나와 마킹 그림만 나오고 안되네요 얘는 어쩔 수 없어 어 일단은 주박술로 주박술로 쓰고 그 다음에 이러고 때려야돼 어디가 아우 잠깐만 체력 딴다고 체력 딴다고 이 아줌마야 어 이 아줌마 이제 엉덩이에 살찐 것 봐 빨리빨리 행동을 못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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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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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타가 답이네요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하게끔 그렇지 자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부터 진짜야 해골 나갔네 자 일단은 좀 몇대 더 때린 다음에 각성 가겠습니다 나 각성 가서 때리자 각성 가서 이거 때리면 되지 뭐 오 나 잠깐만 체력 딴다 체력 개많이 딴다 그렇지 지금이야 뭐야 어 벌써 게이지가 2만큼이나 달았는데 끝났는데 그냥 막 때려야겠네 아이씨 모르겠다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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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딜러 계속 딜러 괜찮아 괜찮아 아이씨 지금이야 어어어 쐈어어어 와 못쓸 뻔했다 간다 핵미사일 아 역시 막타로 넣어야 재밌어 제맛이야 이거야 막타로 이거 넣어야 돼 깔끔하네요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댐지 엄청 쎄을걸 저거 그전에 썼어도 아마 죽었을걸 댐지가 워낙에 쎄거 같은 그런 저기 뭐야 만의 기술이어서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아 다음은 그 얘 누구지 슌스이네요 쿠라쿠 슌스이 얘 이름을 모르겠다 소위폰 소위평이네 얘도 사람 하나 할까 와 뭔데 삼천이지 또 삼천짜리가 좀 있네 얘는 공격은 워낙에 세기 때문에 어차피 두방이면 죽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체력 쪽이랑 이거 하나 더 올려도 괜찮겠는데 아 안 돼요 공격력은 그냥 찍어야겠습니다 유대성 가장 강한 사람이랑 보면 된다고 이 위치 능력치가 궁금한 거 능력치가 나네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2시 이제 8분 남았습니다 추천 좀 많이 많이 눌러주시구요 아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네이버에서 조만문 검색해도 제 유튜브 나옵니다 또는 어 제 방송국 메인에 있는 유튜브를 로고를 맨 위에 있는 로고 있죠 어 그거 누르시면은 어 유튜브 로고 있어요 이거 들어가시면 음 이렇게 나루토 메이트리그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밑에 내리시면 조만문의 하루 눌러보시면 이게 공략 방송들입니다 여기서 블리치 소울 이그니셜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오피컴도 한 번씩 들어가서 컴퓨터 구경도 좀 해주세요 어 저의 또 저희 방송이 스폰서입니다 지금 다나와보다 더 최저가로 이벤트 하고 있어요 어 10월 24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네요 많이 많이 오피컴 들어가서 컴퓨터 좀 구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 판매 지금 다나와보다 더 저렴하게 하고 있고요 어 실제로 제가 문상 만원도 사비로 더 드려서 문상 만원 플러스 만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피컴에서 조만문 추천이나 쓰시면 문상 만원 드리고 있고요 많이 많이 들어와서 아 오피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와서 구경해주신 것만으로도 스폰서가 지속되니까 많이 와서 여러분들 오피컴 구경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이버에서 오피컴 치면 안됩니다 제 방송은 메인에서 오피컴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제 스폰서가 연계가 돼요 알겠죠? 어 들어와서 컴퓨터 좀 많이 많이 구경해주세요 많이 많이 구경구매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다 근데 솔직히 블리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리치는 제가 다킬러 했었는데 1편부터 9편까지 했고요 어 이어서는 나루토 스토리 모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폰서가 연계가 되는 것 같고 저희쪽은 제 스폰서가 연계가 되는 것 같고 속도는 제 스폰서가 연계가 됩니다